그럼 이제 오늘 다 넘겼으면 인쇄물은 그럼 내일이나 뭐.. 내일 나와야겠구나 아니요 전부 다 행계장으로 갔고요 내일만 이제 저거 따로 스티커 뽑은 것만 음 이 의정부가서 의정부까지? 고민이에요 약간 그 스티커를 이제 돈을 해결해서 네네 퀵을 부르지 퀵이 안되면 직접가서 가죠 네 가는데 버스가 안가더라고요 여기 의정부가 되게 애매한 거리여서 네네서는 안 가고 한번에 그 버스로 한번 갈아타서 가야되는 거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되게 귀찮게 가야돼 애매한데 그러면 그래서 아이씨 이거 그냥 저거 뭐지? 돈 써가지고 퀵으로 받았거든요 이것도 방법은 방법이죠 그럼요? 그럼요?